음악 세움병원의 72시간은 어떻게 지나갈까요? 출근길의 모습을 담아봤는데요. 그럼 힘차게 하루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전 10시 물리치료실입니다. 오전 시간부터 치료사 선생님들이 많이 바빠 보입니다. 한 분씩 환자를 맞고 있군요. 병동 환자에 외래 진료 보는 환자분들이 오셔서 치료를 받습니다. 오전이 가장 바쁜가봐요? 네, 그렇죠. 진짜 바쁘어요. 그렇답니다. 지금 다음 환자 보고 계신가요? 네, 한참을 보고 있습니다. 오전은 보통 오후에는 좀 괜찮아요? 오후에는 이제 CPM이 조금 벌어지고 있지요. 제일 인터뷰하기가 힘들어요. 환자가 많지만 환자분에게 맞는 치료를 위해 친절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자, 이번엔 11시에 영양팀입니다. 병동 환자분들과 직원 식사까지 준비하는 점심시간이 가장 바쁜 영양팀입니다. 여사님들의 분주한 손놀림으로 메뉴가 하나 둘씩 완성이 됩니다. 오늘의 메뉴인 시원한 쇠고기 묵국과 코다리찜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음식을 다 만들면 병동 환자분들에게 나갈 식사를 담습니다. 떡볶이를 좋아합니다. 제가요. 선생님, 지금 뭐하고 계신 거예요? 네, 떡볶이. 환자들한테 나가는 건가요? 네. 네. 힘드렸던 메뉴요? 어려웠어요. 아, 힘들어요. 점심 메뉴는 한 특식이 많았기 때문에 항상 바쁘게 힘들어요. 아, 그래요? 네. 점심 메뉴는 한 특식이 많이 나가거든요. 네. 그래서 직원들과 환자들을 위해 나가기 때문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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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자, 이제 준비가 되어 병동으로 갑니다. 이렇게 하루 3번 환자들에게 식사 배달을 갑니다. 환자분들마다 다 식단이 다른가 봐요? 네. 일반식이고 당뇨도 칼로리 있고 또 중단을 있고 또 반찬, 알레르기. 손님마다 다 탈리더라고요. 반찬이 되더라고요. 맛있게 먹어주는 직원, 환자분을 볼 때 뿌듯하다고 하네요. 자기 전에 아프다고 해서 진통제 한 번 맞았는데 새벽에도 좀 아프다고 그렇게나 평범까지 카고 싶다고 해서 육병동으로 가겠습니다. 삼교대인 병동은 인수인계가 한창입니다. 인수인계가 한창입니다. 인수인계? 어떤 내용을 주로 환자의 오늘 하루 컨디션이랑 해야 될 일들이랑 처방내역이나 이런 거로 다 얘기해주는 거죠. 그렇군요. 매일매일 하시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삼교대인과 4개, 3번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무슨 일 하고 계신 거예요? 주로 어떤 일을 많이 하세요? 주로 어떤 일을 많이 하세요? 허적하고 습관넣고 응. 몸이 불편하다는 환자분이 계셔서 환자 상태를 살피기 위해 병실로 이동합니다. 이제 간호사 인수인계가 끝나고 라운딩이 시작됩니다. 모자분께서요? 모자분께서요? 네. 이렇게 열려있어가지고 쳤어요. 그러세요? 네.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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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걸었어요? 한번? 이따 또 걸을 거예요. 감이 안 좋으셨어요? 감이 안 좋으셨어요? 샥. 지금 카피하고 있어요. 라운딩 노고 계신데요. 무엇을 그렇게 체크하시면서 돌아다니시는 건가요? 저희가 인계받은 것과 일하기 전 환자상태 파악을 하기 위해서 라운딩을 돕니다. 라운딩을 했는데 힘든 건 없어요? 환자분들이 아무래도 물리치료를 받거나 운동하시는 듯 자리에 안 계신 경우에 저희가 그럼 여러 번 돌아야 되니까 그런 불편함이 있긴 하지만 늘 항상 한 잔 말을 보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거 조금 늦으셨어요? 아 몇 시에요? 2시 반이요? 2시 반이요? 2시 반이요? 이수호요. 이제 외래로 가봅니다. 목자님. 네. 목자님이세요? 목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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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별로 안 바쁜건데. 오늘은 안 바쁜거에요? 오늘 여유 있는건데. 200명도 볼 수 있어. 하루에 200명 보신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 됩니다. 목자님. 안 되가?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요만하시는데. 200명은 절대 안되는걸로? 안 되겠습니까? 네. 넷이 수술실입니다. 자 네. 편하게 말씀하시면 되세요. 환자 처방내역에 대해서 스캔 뜨시는 거예요? 네, 확인하고 이제 스캔을 뜨죠. 원장님, 수술 오늘 잘 끝내셨어요? 네, 언제나 잘 끝내요. 정우성 원장님께서 수술 중이시네요. 되게 신기한 게 맞아요, 기구가요? 네. 이런 거고요. 공조기라고 뭐하는 거죠? 수술실 내에 무기실 같은 느낌이에요. 세균을 잘하지 않게 이렇게 빨아들여 있는 거예요. 혹시 이 시원한 느낌도? 네, 맞습니다. 적정도 좀 유지해야 하는 느낌이에요. 제가 불러주신 환자분을 깔아주셔서 맞춰주는 수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술 준비 중이신 거예요? 네. 준비는 끝났고 이제 원장님이 기다리고 있어요. 기구 원장님이? 이주영 원장님이요. 원장님! 무슨 수술 하시러 가는 거예요? 저요? 네. 지금 경골하고 비골이 동시에 골절된 사람 수술하러. 잘 하고 오세요? 그리고 동영상인가요? 네, 동영상입니다. 아니, 편지 못 들어봐요. 흔들어야지. 네. 아니, 여기 저기 한의실이 있어서. 네. 네. 원장님, 들어오세요. 바쁜 하루가 지나고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잘 가요. 가요오세요. 잘 가요. 도착해야 되니까. 들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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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은팀, 뒤로 가세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일을 해가는 사람들이 있기에 세은병원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72시간이 끝났습니다. 세우민 여러분, 올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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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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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